어디냐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자 한 번 저기 건너갔다 오나보다 어 여기 흔들려 어 무서워 흔들지마 흔들지말라고 영아 안 두고 있어 무섭단 말이야 안가라 가자 사진맛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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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혹시 갈 수 있긴 하던데 10시 20분이요. 아주 멀었어. 근데 그래도 원도 까마득하면서 너무 멀쩡해. 아, 렛츠는 진짜 너무 멀쩡해. 렛츠야? 10분. 언제 쉬는 거야? 어제 25분 정도 서있지. 엄청나게만 서서 오네. 엄청나게만 서서 오네. 1번, 2번, 3번. 그리고 이런 거 빵 하나 하자 넘버 원, 넘버 서리 45 55 아 샤워 샤워 나 동물질 수가 없어 112,500원 와, 고기가 진짜웠어요 20,000원 25,000원 25,000원 닭 cake 약 5나read 얼마하고? 21,500원 얼마 안 나왔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을 거 엄청 빨리 먹긴 하겠다 이게 그냥 콩물이 아니고 순두부 있지? 어 순두부라고 순두부라고 순두부는 연두부 그냥 그런 느낌이네 그게 바삭바삭한데 흘린다 맛있어? 이걸만해? 응 한 조각씩 안 찍어 먹고 구게를 한꺼번에 찍어 먹고 있니? 응 맛있다 이거 츄러스 같지? 그때 우리 세비야에서 아니 말라가에서 먹었던 츄러스 뜯어서 먹어볼래? 응 끝까지 사는 곳 연구원 벌써 멈춘다 몇 장? 다시 한번 뽀키야 바퀸은? 윤탕된? 포켓몬 철저히 춘지 황금요리, 한식요리 야, 시장이 열렸는 것 같은데? 어 으윽 시장 전문에 출입구에 어떻게 막지 마라구 조용히 하라고 이 쪽에 이제 문 열렸는데 어 엄청 많네 가자 어디로 가? 이쪽 한참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리 좀 좁겠다 어 엄청 뜨거웠네 안쪽 또 아우가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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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인드 같은 상태로 손님 정국은 동그랗대 동그랗대 안elcome 나은판 너의 형제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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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디? 뭐야? 고춧가루 계란을 저거 해가지고 동달이 다 먹으라구요 계란을 저거 해가지고 동달이 다 먹으라구요 하트 아이스크림 하트 아이스크림 여기로 왔어? 하트 아이스크림 20-10 20-10?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20-10 아이스크림 임기 아.. 저 요거 맛에 분위기 괜찮네 그냥 이렇게 따라먹는 건가? 커피가 그래도 여기가 쇼핑이 있구만 아니 근데 원주가 막 에지오피아 원주 같은 거 있잖아요 함미가 강하네 커피가 물이 나는 커피랑 마셨거든요 쇼핑이 나는 미니가 아 근데 금복어같아 나오니 어? 금복어같아 나오니 아 저거 아 거기도 딱 더이지 자기 얼굴 뭐야? 자, 첫째 날 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제 오셨다. 제일 힘들 땐데. 내일 가시는 분 계세요. 내일 가신다. 어제 오셨으면 바로 가시는 거예요? 어제 오셨으면 바로 가시는 거예요? 너무 붕관데? 너무 힘드지 않나?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내일 가시는 분 계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가죠? 오늘의 유아버입니다. 제가 이거요. 제가 언제 부를 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 때문에 만나요. 날씨가 너무 많아. 근데 아직은 정신이 안 부서지셨어요. 날씨가 어떠 Fran? 낙타 모양이 닮았고요. 저를 보는 것 같애요, 이렇게. 어제 엉덩이처럼 어떤 느낌? 낙타 모양이 약간 닮았나요? 저분은 낙타가 있어요? 낙타가 어디 있어요? 낙타가 어디 있어요? 낙타 포함 낙타는 없죠? 어... 낙타 닮은 거 있어. 그냥 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 지도랑 캐릭터를 다 만들어놨네 닮은걸 첫때라는데 별로 철데 같지 않은 아 여기 으 Fin 입니다 으 저기 네 어 여기서 찍을까 우리? 이쪽에서 찍는... 이쪽에서 모양은 또 저게 아니네 사람들 봐봐, 붙어있는 거 보여? 어 셀카로 찍어야겠다 어 안 찍어 나와서 나 찍으려고 붙어있는 거 같은데? 시간 충분할 거 같은데? 시간 충분할 거 같아 화장실 가야지 응, 봐봐 어, 이거 잘라서 파네 셀꺼 아 삼겨봐 이런 거 좀 찍어 같은데 봐봐 아 여기서 바로 먹어야 돼 그니까 사가지고 저 앞에 사 먹을 거? 어, 한 분 만에 먹을 수 있어? 아니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더, 더 프렌들리합니다 더 친근감 있고요 한국에서 왔다 하면 더 좋아하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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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유난히 볼드채로 쓰는 돈 100점 다 적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따라오세요 가자 가자 자 돌려줘 돌려 여기요 짱 다시 와요 여기 잡으려 기차옵니다 기차와요 아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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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기차 왔어요 기차가 왔어요 아 기차 오세요 기차 왔어요 기차 왔어요 나 찍어줘 아니 지나가면 예수 우리? 하나 둘 셋 하트 아니 아니 너무 안 돼 하나 둘 셋 노란스 해 노란스 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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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여기요 안녕 땡큐 땡큐 와우 잠깐만 여기 봐봐 얼른 우리 사진 찍어봐 확대해서 찍어봐 아 이쪽으로 브릿지가 있네 돈 그 돈 엄청 잘 보였지 않아? 네 나 완전 크게 공들에서 잘 썼잖아 어? 브릿지 이쪽으로 간다 흔들다리 어 여기서 앉아서 먹자 저랑 날개를 어떻게 감쌌네 잘 음 맛있네 응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간식 정도가 아니고 양쪽 사람은 이걸로 밥 먹을 수 있겠다 응 응 응 먹어볼까? 먹어볼까? 응 먹어볼까? 먹어볼까? 음 아이스크림 들었어? 한인가 보다 음 진짜 고소하네 응 아까 딸내노래 이게 다 들어오잖아 아휴 너무 무서워 하하하하하하 저렇게 서스키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편 저기 건너갔다 건너갔다 흔들려 어휴 흔들려 어휴 어휴 흔들려 어휴 흔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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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지말라구 내가 흔들고 있어 무섭단 말이야 안가나 하하하하 가자 가자 사진만 찍고 카메라 떨어진다구 하지마 흔들지마 흔들지마 밑에 봐봐 아 무서워하단 이까지만 봐봐 사진만 찍고 가자 아니 왜 건너가는건데 사진만 찍자 흔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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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late 흔들 Kann Birds 역시나 하지만 때문에 시원해 고글보글 올라가야 될까? 복잡아 나오고 있잖아요 응 자 여기가 이제 사연동이라는 집인데 사연동 말 그대로 4개의 집을 연결컨넥트 됐습니다. 일반 관료들이 사왔던 집이에요. 만약 사진이 찍게 된다면 이 사슬을 해서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그러면 좀 내일 가고 좀 될 수 있으면 제가 모두 했죠.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서 드시면 됩니다. 응? 휴대폰 가서 꼭 먹을게요. 아니 뭐야. 매겐 저. 김식, 코라, 포리, 주스, 포리. 원. 식사를 한 걸 얻게. 김부터도 사서 부위에 비빔면 어휘 감자요. 딱 먹을 일이라. 소금을 사놓고 저의 감자요. 고기. 고기. 이거 따뜻하게 먹어야지 이거 따뜻하게 먹어야지 저요? 김치... 아 김치 너무 많네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린거에요 먹었다? 응 두부도 있고 봐봐 옆에 온 공식챗같이 나물도 있어 광부도 싫어? 응 광부도 이렇게 먹었나? 응 한복들이 맛진 않네 나물이 나물 뿌리 생각보다 안 짜고 괜찮네 아이고 아이고 전달하고 먹었나? 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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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못봤니? 밥이 먹고 싶었니? 숟가락이 먹고 싶었네 두개가 약간 참치에 묻힌 것 같아 밥 밥 먹었지? 어? 참치도 있네 여기 다 무너져간다 아! 아 그래요? 아 왜요? 아 왜요? 좋아요 아 차 틀렸어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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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아... 야! 너! 얼굴 파겠어 오케이! 오케이! 야 나요! 어? 야 나요! 야 나요! 헐... 금은 적어졌네 근데요 9번 폭풍에 여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예전 교재로 사진 찍으러 가나요? 여기가 금상이었어 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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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갔다 오고 내려와 내려와 아... 또 정정하게 아... 그래서... 아... come o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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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에서 아저씨가 하고있어 다 찍어있어 서울이 더 아깝네 지금 되게 예쁘다 아 아까 뭐가 있지 살이 나 소리가 다 다르다 소리가 다 다르다 누가 그럴 거 하나 먹으면 괜찮은데 두 개 먹었는데 너무 달다 반짜리네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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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진 찍으면 대만사람도 보여주잖아요 여기 저 오픈이니까 다 모고 나서 여기서 차 찍어갈 거에요 차는 바로 사지 마세요 더 쉬워 보셔야 돼요 맛있겠죠? 대표자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이 오세요 차는 다 있으니까 천천히 동방매일은? 지금 드시고 있는 차가 동방매인 차입니다 올해 저희가 이 집이 아홉 가구 중에 한 가구거든요 제일 첫 번째 집입니다 아, 여기가 아홉 가구 여기서 사진 먼저 찍으세요 자, 나중에도 여기서 서로 찍어주게 해주세요 자, 서자 아, 이거요? 오네오도 찍고 아, 이거요? 그래서 나중에 약간 어두워졌을 때 와서 업스테일 ители에 Yunho 요새는 코르 한 곳으로 곤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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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야, 이 주세상 봐. 주세상 주세상. 네, 알겠습니다. 현관이 좋네, 안 복잡하고. 됐다고 그냥 가면 되겠다. 와, 근데 이거.. 뱅뱅. 여기, 뱅뱅으로 가나 공부했으면 좋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놔 G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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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긴 하겠다. 여기 여기 파일 같은 거. 고소하긴 하다. 고소하긴 하다. 고소하긴 하다.